네 그러면 지금부터 샌드뱅크의 백군종 이사님 모시고 또 인사이트 진짜 암호화폐 특히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또 이더리움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볼 거거든요 백군종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몇 주 이렇게 얼굴을 저희가 못 보여드렸는데 오늘부터는 백군종 이사님의 잘생긴 얼굴을 저희가 독자 여러분들께 구독자 여러분들께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따로 한번 그래도 인사 한번 새롭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샌드뱅크 운영 이사 맡고 있는 백군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만나본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업계의 훈남 훈녀 중에 정말 넘버3 안에 들어가는 정말 괜찮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맛있는 걸 사야 되겠군요 저희가 지금 댓글 달아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상품 드리려고 하거든요 상품 하나 기부하세요 네 농담입니다 저희가 상품은 다 준비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자 오늘 이슈 현물 ETF가 출시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가 더 부각될 것이다 이런 주제예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어떤 차이가 더 부각이 될까요? 우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POW와 POS라는 차이가 있는 거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도 조금 설명해 주세요 POW는 proof of work의 약자죠 그래서 작업 증명이라고 합니다 POS는 proof of stake의 약자로 지분 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OW는 채굴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그래서 전기를, 전기와 컴퓨팅 리소스를 투입해서 어떤 논스라고 불리우는 굉장히 찾기 어려운 그 미지의 넘버를 찾으면 그 대가로 비트코인, 신규 발행되는 비트코인을 리워드로 가져가면서 이제 이 인센티브 스트럭처가 만들어지는 구조죠 POS는 약간 주식회사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코인을 들고 있는 자가 그 네트워크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고 반면에 이제 코인을 위임하면 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형태로 위임을 하면 그 네트워크의 어떤 세큐리티에 내가 이제 1조를 하면서 제가 스테이킹을 건 코인 개수만큼 그리고 그 1조한 대가로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신규 발행되는 코인을 이제 대가로 리워드로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인센티브 스트럭처가 만들어져서 많은 코인을 예치하고 싶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POW의 W는 워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해야 돼 그 일이 이제 채굴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고 POS는 스테이크니까 뭔가 이렇게 들고만 있으면 되는 그런 거라고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사님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정리해 주셨고 근데 이제 현물 ETF가 곧 나옵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들 이제 많은 뉴스를 보셨으니까 한 뭐 12개 기관 정도가 지금 미국 SEC에다가 신청을 해서 계류가 돼 있는 걸로 다 알고 계실 거고 이더리움 현물 ETF는 블랙록이 최근에 델라웨어주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계류 중입니다 만약에 현물 ETF가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아무튼 뭐가 먼저가 됐건 승인이 되면 다 한꺼번에 승인이 될 가능성이 저는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제 생각에는 조만간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우리가 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우리가 쓰는 증권사 앱을 통해서 ETF로 투자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 같다 이거가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래서 ETF가 본격적으로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저희가 직접 투자자가 직접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는 게 아니라 저희는 증권을 사는 거죠 대신에 그 증권의 1대1 가치를 지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현물을 그 기관들이 이제 사주는 겁니다 시장에서 어디다 모아두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뭐 유동성 공급자들한테 이렇게 사서 그것을 커스터디에다가 이제 보관을 시켜놓고 그만큼 증권을 발행해서 저희 투자자들에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금 ETF도 사실은 원리적으로는 금을 살 때 우리는 주식의 형태의 ETF를 사지만 그만큼의 금을 어딘가 이렇게 보관하거든요 그게 이제 커스터디 보관 업무를 하는 그런 게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만 명의 투자자가 한 증권사를 통해서 ETF를 사면 그 증권사는 그 만 명을 대변해서 그 모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다 사주는 거라서 결국 이 증권사 계좌 하나가 그 수많은 모든 고객들을 대변하는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보관하는 효과로 결국 귀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가 뭐냐면 비트코인은 proof of work 구조라서 그 어떤 특정 기관이나 특정 국가 정부나 또는 개인이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영향력을 많이 가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이제 삼권분리처럼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을 가지고 있는 또는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가 있고 채굴을 하는 채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채굴된 블록을 전송시켜주는 프로세스 시켜준다고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노드라는 개념이 이제 따로 있어서 채굴자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서비스 제공자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는 제공자고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굴러갑게 하는 노드라는 개념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사님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아무리 비트코인을 많이 가져도 상권분리위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흔히 기사 같은 거 보면은 고래라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고래가 뭐 비트코인을 어떤 지갑에서 어디로 옮겼네 그럼 그 고래들이 사실은 가격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가격은 가격 고래의 특정 주소에서 고래의 자금이 이동하면은 가격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거 자체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의사결정 또는 운영 방향에 대해서 경향을 미치는 건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돈이 많다고 해도 전체 시스템을 돌리는 데 있어서 작동하는 아까 말한 세 가지 요소들 그거에 영향을 줄 수는 없군요 그렇죠 그래서 카드캡이 2100만 개인점 4년에 한 번씩 반감기가 오는 거 2주에 한 번씩 난이도 조절이 진행되는 거 이런 것들을 코인이 많다고 해서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좀 혁신적인데 그게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가치의 기저 원천이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비교 포인트가 당연히 나오겠죠 이더리움은 반면에 POS 지분 증명 기반이기 때문에 더 많은 코인을 가지는 사람이 더 많은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결국 이제 더 많은 코인을 들고 있다는 게 투표권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대주주 이런 거 주식회사의 대주주 대주주가 의격권을 가지고 있듯이 POS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뭔가 어떤 업그레이드를 한다 또는 방향성을 정한다 할 때 더 많은 영향력을 생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기관들, 금융기관들이 수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게 될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코인들을 모아서 투자를 할 테니까 아까도 지금 비트코인 또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한 자산운용사가 몇 개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트코인은 12개 정도 이더리움 지금 한 5개 정도인데 그중에 사실 블랙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자산운용사들이 이더리움 ETF를 만들면 그 자산운용사가 스테이킹 다시 말하면 이제 투표권이 많아진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더리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책들 현재 가스비가 더 많은 트랜잭션이 발생할수록 많이 발생해서 소각되는 메커니즘이라든가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정책들이 어떤 소수의 결정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검열입니다 특정 트랜잭션이 있다고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금융기관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특정 지갑 주소를 동결을 했어요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느냐 이 금융기관들은 무조건 정부 당국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정부 당국이 금융 또는 당국이 이 기관들이 이더리움 특정 이더리움의 트랜잭션을 도내냐 마니냐에 대해서 이제 감나라배나라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관리감독 권능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뭐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은행이나 뭐 아니면은 다른 핀테크 서비스들을 쓸 때 뭐 그 규제 당국 금융 당국의 어떤 법에 따라서 당연히 테러리즘과 엮인 자금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검열하는 건 맞죠 다만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굳이 우리가 쓰는 이유는 골덜레스라고 해가지고 국경이 없는 자산의 이동 뭐 파이낸셜 인클루션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의 혜택을 금융 네트워크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언뱅크드 금융 은행 계좌조차 없는 수많은 사람들 15억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범지구적인 금융망으로서 활용해보자 라는 걸로 우리가 쓰잖아요 이더리움에 그래서 어떤 표어 같은 것도 울트라 사운드머니라고 해서 굉장히 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쓸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돈이라고 스스로를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정부의 입김 또는 금융기관의 입김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지대하게 미치는 상황이 되면 과연 이거를 우리가 범지구적인 금융 네트워크로 부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블랙록이 운용하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있어요 근데 그게 돈이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와가지고 블랙록 피하에 있는 거야 근데 블랙록한테 미국 금융당국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야 이더리움 중에 뭐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이더리움 보유자들이 그걸 가만히 그냥 두고만 볼 것 같지는 않은데 바로 그거죠 지금까지는 이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이더리움의 창시자 이 사람의 입김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어요 모든 의사결정에 그래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또 근본적인 다른 점이 이 부분인데 비트코인은 리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그레이드를 할 때 또는 정책을 정할 때 커뮤니티의 합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구조고 이더리움은 겉으로는 그런 모양새를 취해요 커뮤니티 투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겉으로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지만 결국 비탈릭 부테린이 이끄는 방향대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습니다 하드포크를 지금까지 여러 번 단행을 했는데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그때마다 하드포크를 하면 둘로 나뉘잖아요 체인이 비탈릭 부테린이 서는 쪽이 진짜 체인이 됐죠 언제나 사실 비트코인도 하드포크가 좀 있었잖아요 비트코인도 하드포크가 있었죠 그래서 먼저 BCH, 비트코인 캐시가 있었고 BCH에서 또 BSV라는 게 파생돼서 나왔는데 둘 다 인플루언서가 있었습니다 BCH는 우지한이라고 하는 초기 비트코인 채굴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 사토시 나카모토가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로저버 로저버가 이제 BSV 코인을 하드포크에서 나왔죠 근데 마찬가지로 인플루언서를 따라가는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당시에도 그래서 BCH나 BSV의 시가총액이 한때는 비트코인과 비등비등할 정도가 되기도 했었으나 지금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거의 발바닥도 못 보는 다근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 점점점점 줄어드는 중이거든요 그 외에도 비트코인은 한 100여 차례 추정컨대 하드포크가 있었습니다 이게 오픈소스라서 누구나 다 코드는 복사해서 하드포크를 할 수 있어요 너무나도 쉽게 다만 비트코인을 이루고 있는 커뮤니티는 복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 비트코인 체인만 남게 되고 계속해서 번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거를 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OOO이라는 분이 자기가 관리하는 비트코인이 뭐 하나 있어요 비트코인 비스무리하게 그거 갖고 장난을 쳐가지고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는데 하여튼 뭐 그게 논란이 좀 일부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리지널 비트코인은 그러한 어떤 인플루언서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자기 볼류가 흔들리지는 않는데 이더리움은 이제 그 볼류를 결정하는 게 사실은 이더리움 진영에서 이런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지만 비탈릭 부테린이 손들어주는 쪽이 볼류로 간다 이런 분석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 ETF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이더리움의 개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들과 비탈릭 부테린의 의견이 갈렸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은 이더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반들이 있죠 이미 코인베이스라던가 라이도라던가 이런 이제 중앙화 거래소 또는 탈중앙화 거래소들이 위임받아서 대신 스테이킹을 해주니까 많은 이더리움을 들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비탈릭 부테린과 의견이 갈린 적이 없었어요 그 상황이 조금 바뀔 수 있는 게 ETF로 인한 금융기관들의 진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강자가 이더리움의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ETF를 운영하는 자산운영사가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신 거네요 맞아요 더 정부의 입김이 세게 작용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토론 같은 사람이야 워낙에 이제 코인베이스도 당연히 상장사라서 완전히 규세 준수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세밀한 의사결정에서 어떤 창업가 입소스가 있어서 이더리움의 어떤 근본 가치를 흔들지 않는 선에서 의사결정을 하려 하죠 근데 이제 금융기관들은 그런 게 없죠 도안이면 뭐 안 되는 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압박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드포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비탈릭 금융기관들이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면은 블랙록판 이더리움, 피델리판 이더리움 극단적으로는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금융기관들끼리 컨소시엄을 맺어서 우리 비탈릭을 몰아내자 이런 식으로 표로 밀어붙이고 하드포크를 단행했어요 그러면 과연 그때는 누구를 선택해야 하느냐 이건 이제 우리한테 질문이 남아있는 거죠 이게 이제 다 POS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혹시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꼭 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이더리움 진영에 또 얘기도 들어봐야 되니까 필요하면 또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웹3라고 하는 쪽으로 얘기가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뭐 NFT나 디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어떤 기본적인 컨셉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웹3도 거기서 출발하는 건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백기사님은 웹3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그런 시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웹3를 저는 책도 썼지만 고객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사용 가치가 없으면은 그거는 웹3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웹3는 인터넷에 다른 말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인터넷에 쓰는 이유는 고객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다 생각나실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에 굳이 지금 쓰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이 있으니 이것도 인터넷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럼 우리는 왜 블록체인을 쓸까 웹3는 왜 쓸까 우리가 디파이 뭐 덱스 이런 거는 왜 필요한 건가 결국 검열 저항성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게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어떤 웹3 결국 어떤 기관 또는 국가 이런 특정 파워풀한 어떤 사람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하는 거고 언제 어디서나 그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사용 가치가 떨어지는 네트워크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그 부분에서 약간 결여되어 있다 이게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죠 검열 저항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겁니다 백의사님 그러면 짧게 오늘 주제를 한두 문장으로 요약을 한번 해주시죠 과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ETF가 나올 때 이런 부분에서 다르다 ETF가 나올 때 비트코인은 아무리 많은 기관들이 아무리 많은 비트코인을 사도 비트코인의 네트워크의 어떤 의사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거의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이더리움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큼으로 나중에 비탈릭 부테린과 금융기관 간의 마찰이 생긴다거나 또는 금융기관이 아주 세세하게 네트워크 트랜잭션 검열을 한다거나 뭔가 이더리움의 입소스와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할 때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 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탈중앙성, 검열 저항성이라고 하는 철학적인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JJ 크립토라이브 플러스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방송이에요 코인 가격 정보, 뭘 사야지 올라요 이런 것만 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런 철학적인 얘기도 하니까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또 특히 백군정 이사님이 잘 해주세요 보물같은 저희 패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샌드뱅크의 백군정 이사님과 고급진 얘기 나눠봤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의 메인 게스트 멋있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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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كم